진짜 고대하던 선배님을 이제 막판에 만났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손정혜 선배가 이제 되게 연차도 오래 되시고 완전 프로워지시잖아요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근데 왠지 저는 엄청 팬인데 왠지 연기에 방해될까봐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팬입니다 사실 근데 그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만나서 이제 차 안에서 박수찬 씨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씬을 촬영을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장면은 그 어떤 손정혜 선배님의 애드립은 잘렸지만 제가 우니까 티슈도 주시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진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반갑고 진짜 내 가족 같고 하여튼 선배님은 정말 제대로 말씀 못 드렸지만 진심으로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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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